자 21번입니다. 자퇴금 완납하고 부동산을 인도받았으나 인도받았죠? 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부동산 매수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험은 등기하지 않은 게 나오겠죠? 자 옳은 거네요. 자 1번 소유자는 여전히 매도인이므로 맞습니다. 매수인은 등기 안 했으니까 아직 소유자인이죠? 그 다음 매도인은 당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을 상대로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물청할 수 없다죠? 소유자는 매도인 맞지만 매수인 점유는 정당하게 점유할 권한이 있죠? 따라서 물청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위 토지를 매수한 자, 매수한 자에 대해서 토지 소유권에 대한 물권 정권을 여기서 행사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매수인이 적법 점유잖아요? 그 적법 점유를 다시 합법적, 다시 적법하게 매수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소유자는 아니지만 정당하게 점유 사용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둘 다 물청 행사할 수 없다. 오히려 매도인이 등 깨지고 자기가 살아야 됩니다.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고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은 채청 맞죠? 채청이지만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점유하고 있다면 일정 부분 권리를 행사하니까 권리위에 잠잘한 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또는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3번 부동산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아요. 인도받아 사용수회 가다가 제3자에게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점유를 승계시켜줬네요. 승계하여 승계해준 경우 점유를 상실한 이상 매수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정권은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죠? 그러니까 직접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 권리행사로서 부동산을 처분했죠? 그래서 여전히 소멸시효 진행하지 않습니다. 5번 매도인은 매수인을 상대로 당의 부동산에 대한 차이민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총괄 수 없다. 이게 맞았죠? 그러니까 1번과 같이 하세요. 매수인이 의리라면 의뢰에게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고 그다음에 적법 전문이니까 부당이득 반환 총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5번이 정답입니다. 자 22번입니다. 유치권 설명 틀린 거죠? 1번 유치권은 불법 점유 인정되지 않죠? 불법 점유 인정할 수 없다. 2번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습니다. 단 우선 변제권은 없어요. 그래서 경매할 수 있다. 3번 유치권자하고 유치물에 관해서 유익비를 지출한 때 그 가액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서 소유자 선택에 조차 그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 상환을 총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도 피로비나 유익비 총괄할 수 있다는 말이죠. 4번 유치권은 점유 상실을 인하여 소멸하고 맞습니다. 유치권 행사로서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피자분채권 소멸시효는 진행한다죠? 진행한다. 그러니까 유치권은 물권이죠. 유치권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그와 별개죠? 별도로 진행합니다. 틀린 거라 답이 4번이고 5번 채무자 소유 건물 등 부동산에 그 다음 경매 개시기열증 기입등기 한마디로 경매등기라고 줄을 색했죠? 경매등기가 경로 대역,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 채무자가 위 부동산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그 점유율을 이전함으로써 그로하여금 이제 유치권 취득이겠네요. 이제 유치권 취득. 유치권을 취득하게 한 경우 여기까지. 점유자로서는 위치권을 내세워 그 부동산에 관한 경매 절차 매수인에게 이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락인 매수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등기 전, 전 또는 압류, 압류 효력 발생 전, 전, 전에 취득했어야 돼요. 여기처럼 후에 유치권을 취득했죠? 유치권은 성립하지만, 성립하지만 경락인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경락인에게 대항하려면 경매등기 전, 압류 효력 발생 전, 전에 취득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었죠? 5번도 아주 중요한 반려구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반드시 잘 숙제하세요. 자, 그 다음 이제 강제익매를 잠깐 볼텐데 자, 강제익매. 강제익매는 저당권이 없는 일반 채권에 가는거죠. 자, 예를 들어서 갑액에 X가 있는데 둘이 형제간입니다. 형제간. 그래서 형제간이라 3억을 빌려주는데 형제니까 저당권 없이 믿고 빌려주죠? 믿고 담보 없이 형이 동생에게 3억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갑이 돈을 안 갚네요. 몇 년째도 안 갚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뭐 형제라도 어쩔 수 없죠. 우리는 이거 경매해서 빨리 채권을 행사하겠죠. 그런데 이 저당권이 없으니까 채권자는 이걸 경매하려면 3억 채권이 있다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해야 돼요. 그런 걸 집행권원이랍니다. 따라서 이 대역은 반환 소송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역은 반환 소송을 해요. 그럼 소장이 갑액에 날라왔죠. 그럼 갑이 어떻게 갈까요? 빼 돌려버려야겠죠. 빼 돌리면 승소하더라도 찾아온다는 보정이 없기 때문에 자 보통 보통인에게 민사소송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 2번이 없잖아요. 2번 보통 그전에 가압률 가압률을 먼저 합니다. 가하는 임시 임시로 저 부동산을 잡아두는 거예요. 가압률 먼저 했죠. 그리고 소장을 딱 보내요. 소장 그럼 갑이 빼 돌리라고 보니까 이미 딱 잡혀있는 거죠. 이제 늦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의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이게 집행권원이 되고 그때 이제 이 가압류가 본압류 또는 진짜압류 밖에서 경매하는 게 이제 강제 경매입니다. 이처럼 저당권같이 담보권 없는 자가 집행권원을 얻어서 하는 경매가 강제 경매이고 그때 이제 압류효력이 생기는 겁니다. 보통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강제 경매와 관법지위를 보겠습니다. 이 법정상권을 여러분들이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기 1초만에 답이 나와요. 1초만에 저랑 같이 공부하면 1초만에 나옵니다. 자 비교해 보세요. 첫 번째 사건 갑소유 토지에 갑소유 건물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갑소유 나대지가 있다. 그럼 여러분 생각에 1번, 2번 어느 쪽에 법정상권 생길 것 같아요. 그걸 어떻게 하냐고요?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건물이 있죠? 그럼 처음 상태 그대로 그대로 건물이 있는 겁니다. 건물이 있도록 법에서 도와줘요. 여기는 건물이 없잖아요? 끝까지 없도록 내버려 두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는 건물이 철거 안되도록 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여기는 건물이 없었죠? 그럼 끝까지 없어도 되니까 굳이 법에서 여기는 도와주지 않아요. 이렇게 1초만에 앞부분에서 1초만에 답을 풀 수 있습니다. 중간에 볼 필요 없어요. 이걸 아는 순간 법정의 경우는 아주 쉬워집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 토지 토지에만 건물이 있잖아요. 토지에만 아까처럼 저당권이나 압류가 압류가 나올 것이고 여기도 토지에만 저당권이나 압류가 압류가 나온다 해보세요. 근데 이제 자 그럼 여기는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 가치가 적으니까 분명히 돈을 적게 빌려줄 것이고 여기는 나대지니까 위사권보다 돈을 더 많이 빌려줬겠죠? 이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윗그림에서 애들이 돈을 못 받아서 누군가가 토지를 경매하는데 이게 강제 경매라고 보세요. 그러면 저당권이 한 거 아닙니다. 이자가 경매하면 이무 경매 아까처럼 이자들이 한 게 강제 경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매 받았어요. 그럼 지상에 갑건물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이 존재하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러면 우리 토지 경매가를 적게 쓰겠죠. 그러더라도 얘들도 건물이 있으니까 토지에 돈 적게 빌려줬죠. 이걸로 충분히 채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아까운 건물을 철거할 필요 없으니까 철거 안되도록 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아리사건 자 이제 이렇게 저당 갑녀 나왔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갑이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근데 돈을 못 갚아서 다시 이 토지 토지가 강제 경매가 나왔다. 토지가 그래서 의리 경매 받았어요. 그럼 지상에 건물이 있죠. 자 그럼 만약에 건물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보세요. 존재한다고 그러면 존재한다면 의리 토지 경매가를 적게 쓰겠죠. 그럼 이 적은 돈으로 채권 해소할 수 없습니다. 얘들은 많이 빌려줬죠. 그래서 경매가가 많이 나와요. 많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이걸로 채권 해소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때는 건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서 안 도와줘요. 철거대건 내버려 두는 겁니다. 철거대게. 자 그럼 결론 결론 여기 보세요. 항상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경매는 저당권이나 압류 가압류 이들이 말소기준권리 그러면 부동산에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부동산에 저당권 가압류 압류 이 세 가지가 다 있다면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른 사람이 그 중에 돈을 제일 많이 빌려줬겠죠. 따라서 이 중에 날짜 제일 빠를 시기에 건물이 있었는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때 건물이 있잖아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제일 빠를 당시에 건물이 있는가 봐요. 없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항상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세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때 건물이 있었으면 있고 세 중에 날짜 제일 빠를 때 건물 없었잖아요. 없다고 달려가면 돼요. 이렇게 1초만에 답이 남는다. 처음 상태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문제를 풀어 보겠습니다. 토지와 그 지상 건물 관련 법률 강의 설명 가장 옳은 거네요. 종합문제로 나왔죠. 1번 건물 소유자라더라도 당의 건물을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다면 부지 자 그럼 부지는 자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반드시 아래 땅이 필요하죠. 따라서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합니다. 그래서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틀렸죠. 설령 건물은 한국에 있고 소유자는 미국에 살더라도 그 건물을 소유를 위해서 소유를 위해서 소유자가 그 부지를 점유합니다. 1번은 틀렸고 자 이번 관습상 법정기상권에서 건물은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아도 무방하나 즉 미등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무호가도 가능하다. 미등기 무호가 다 가능합니다. 3번 토지와 함께 자 공동근저당권 나왔죠. 그러면 철거되고 신축이 나온 거 보는 겁니다. 공동근저당권이 설치된 건물이 어 그대로 전속하네요. 그럼 무조건 인정된답니다. 무조건 인정된다. 철거되고 신축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틀렸죠. 별거 없습니다. 4번 구분소유적 공유강이 있는 자가 자신의 특정 부분이 소유가 아니네요. 아닌 부분에 신축한 건물을 건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습상 법정 상원이 성립하지 않죠. 이건 토지 건물 독립인 소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하지 않는다. 5번 아까 이제 봤던 겁니다. 가압류가 제일 먼저 있죠. 제일 빠르네요. 가압류 후 본압류 본압류 및 강제익매가 이루어진 경우 관습상 법정 상원의 요건으로 토지와 그치상 건물이 동일인 소유인 저분은 맞았죠. 제일 빠른 것 제일 빠른 것 가압류 효록 발생 시 기준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저당권이나 가압류나 압류가 있다면 셋 중에 제일 빠른 것 말소기준권리 그래서 가압류가 제일 빠르니까 맞아서 5번의 정답입니다. 경매는 무조건 말소기준권리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24번 저당권 효록 틀린 겁니까? 1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할 모의건이 인도된 후에는 이제 물상대입 못하죠. 전에 압류가 되죠. 저당권자가 그 물건 압류 늦었어요. 압류한 경우 물상대입 권 행사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저당권 설정 뒤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금 는 한 저당권이 미칩니다. 그러니까 설정 전 후를 따지지 않고 부합물 종물에 다 미친다. 3번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 매매대금에 대해서 물상대입 권 행사할 수 없다. 없다죠. 3번의 정답 그러니까 물상대입은 사유가 정해있죠. 멸실 훼손 공용 징수 정해있어요. 매매 없었죠. 임대차 없죠. 따라서 매매대금 X 차이맥스 차이맥스 4번 저당권이 설정된 금을 화재로 금을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 초원권이 가장 대표적으로 물상대입 대상이 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은 저당권은 보통 두 문제 나와요. 두 문제 1번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으로부터 다음 경매에서 우선벤제 한도액 맞죠. 채무자의 책임 한도가 아닙니다.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대요. 그럼 채무액을 3억 5천 3억 5천 해보세요. 3억 5천 3.5억 그리고 채권 최고액을 3억 그러니까 이렇게 초과 초과잖아요. 이렇게 가정해보면 물상보증인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아니죠. 제3자죠. 그럼 제3자는 이 최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전액 변제할 필요 없죠. 그래서 물상보증인은 채무자 채무전액 틀렸죠. 최고액 3억까지만 변제하면 됩니다. 왜 그래요? 채무자 아니니까. 물상보증인은 왜 채무자가 아니죠? 물상보증인은 왜 채무자가 아니에요? 글자수가 달라요. 글자수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 딱 세 글자예요. 다섯 글자죠. 그러니까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제3취득자 채무잡니까? 그것도 제3취득자 다섯 글자잖아요. 채무자는 딱 세 글자 채무자예요. 그럼 채무자의 가족도 채무잡니까? 아니에요. 세 글자 넘으니까. 그래서 제3자들은 다 채권채고액만 변제하면 되죠. 답이 2번이고 자 3번 저당부동산의 압류 이전 압류 이전에 저당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한 저당원 설정자의 차임채권에는 과실 과실에는 저당효력이 미치지 않죠. 압류 이후만 미치는 거죠. 4번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그 근저당권의 피해당부채권은 경매 신청한테 확정되는 거죠. 5번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 관해 설정된 저당권이 있다. 그러면 종된 권리에 미치는 거죠. 보나마나 돼지사용권 종된 권리에 미친다 해서 맞이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26번 계약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민법상 모든 유상계약은 쌍무이다가 틀렸죠. 자 이거 두개 비교하세요. 쌍무계약이 모두 유상계약이다. 이건 맞거든요. 근데 여기처럼 유상이 모두 쌍무다. 이거 틀립니다. 그래서 애웁니다. 자 생유 생유 맞아요. 여기처럼 유샹 유샹 요가 문 틀립니다. 유샹 요가 문 틀리고 생유 맞다. 그래서 1번이 말해도 답이죠. 그러니까 제가 애우라고 했죠? 애워에 대해 유샹 틀렸다. 안 애우면 또 5번까지 또 있고 다시 오면 시간 부족으로 심해 떨어진 겁니다. 이 생유 맞고 유샹 애웠다면 밑에 안 입고 바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시간이 엄청 남아서 학계론 기사분제도 다 풀어요. 항상 시간을 어떻게 전략할까 그걸 고민해야 됩니다. 2번 청약은 도달주의라 도달 후에 철회 못하는 거죠. 3번 연창대 승낙은 새 청약을 볼 수 있죠. 4번 계약금은 대표적인 유물계약이고 5번 청약은 불특정 다수행 가능합니다. 답이 1번입니다. 27번 계약 여론 설명 틀린 겁니까? 1번 민법 537조가 정한 채무자 위혼무담주의는 강행 규정이 아니죠. 계약법은 다 임의 규정. 따라서 약정이 있으면 그 약정에 따릅니다. 약정이 우선 2번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 규책사위 없이 채무가 이행 불륭된 경우 자 그럼 갑과 을이 계약했다면 갑과 을 둘 다 잘못 없죠. 그러면 책임지질이 없죠. 아무도 책임 안져요. 그 다음 이미 이행된 극부는 이행할 필요 없었죠. 없었잖아요. 극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극부가 되어 당연히 부당이듯 법률에 따라 반환점을 갈 수 있다. 잘못 없으니까 이행한 것 당연히 받아야겠죠. 3번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채무가 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회 그럼 너 잘못했지. 그럼 너는 이제 책임져야지. 여기는 둘 다 잘못 없으니까 둘 다 책임 안지고 여기는 너 잘못했잖아. 그럼 너는 책임져야 되니까 채무자는 상대방 채권자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책임져야 되니까. 그리고 어머 이런 게 답이라 했는데 이런 게 답이라 했어요. 이렇게 3번의 경우 이런 게 답이라 했습니다. 자 3번의 경우 채무자는 자신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은 채권자에게 상원해야 된다. 어 이거 맞았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게 정답은 아니라 했어요. 99%가 정답인데 가끔 아닌 게 있습니다. 자 5번 보세요. 쌍무계약 그러니까 마찬가지가 마찬가지가 아니라 이떻은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정답이라는데 꼭 그런 거 아니라 있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28번은 이제 틀린 겁니다. 동시한 면은 동시한 면은 누가 먼저 하죠? 동시에 동시에 그럼 너가 안 하면 나도 안 하는 거죠. 동시합니다. 자 1번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무효가 되어서 근저당권자가 채무자를 대여해 매각받은 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경우 자 매각받은 자가 경락인 경락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의무와 그 다음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반환 의무는 서로 이행 상대방을 달리하죠. 맞습니다. 달리함으로 동시행왕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서로 달라요. 1번을 마주었고 자 2번 쌍무기학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왕에 있는 경우 일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그 다음 상대방 채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여기까지 상대방 채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말은 상대방이 안 했단 말이죠. 상대방이 안 했다 안 했단 말입니다. 나도 안 해요. 나도 안 한다.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맞았죠? 나도 안 해요. 안 하도 이행제공을 지지 않는 것이지만 여기까지 맞았습니다. 이와 같은 효과는 이행제공이 이행제공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가 동시합무 요건을 행사해야 틀렸죠. 행사하지 않더라도 자 여기 상대방 네가 안 했잖아? 그럼 나도 하지 않는 거죠. 행사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해야 한다고 틀렸습니다. 5번 동시합무 요건은 자 임의규정이라 비지하는 특약 가능하죠. 유효입니다. 4번 쌍무 계약에서 쌍방 채무가 동시행왕이 있는 경우 일방 채무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럼 네가 안 했잖아? 네가 안 했죠. 나도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지체 책임 없습니다. 맞았습니다. 5번 동시합무 요건은 당사자 원형 주장이 있어야 되죠? 원형 주장이 있어야 돼요. 없으면 법원이 글 심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이네요. 오른 거 오른 겁니다. 기억에서 요약자와 낙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통정어위 필수로서 108조 무의란 이유로 선의 수익자 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서 맞았죠. 그러니까 제3자를 위한 계약 제3자는 민법 전체에서 보호되지 않습니다. 특히 여기 비통착사강 보호되지 않아요. 보호되지 않으니까 무효로 대항할 수 있다. 네. 맞았죠. 보호되지 않으니까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니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수익자라더라도 계약당사자가 아니죠. 아님으로 해제권 해제권은 행사할 수 없으나 그러니까 맞았는데 일단 계약이 해제된 이상 그 다음 꼬시죠. 꼬셔요. 뭐 계약의 밀접한 예강의 인으로서 꼬시는 겁니다. 해제를 원인으로 한 그 다음에 원상회복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죠. 해제할 수 없으니까 해제효과인 원상회복 청구권도 없고 원상회복 의무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계약당사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에 관해서 그 채무를 면제하기라는 약정은 이것도 제3자를 위한 게 준하죠. 맞습니다. 리을 낙약자는 자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한 항변으로 이게 대가관계 그 다음 수익자에게 대항을 써 없으나 이렇게 맞았습니다. 그래서 낙약자도 대항을 썼고 요약자도 마찬가지 요약자도 자신과 수익자와 관계인 대가관계 부전제나 효력의 상실 이유로 자신의 기본관계에서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행을 고부할 수 있다가 틀렸죠. 둘 다 이행해야 되죠. 뒷부분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디귿 디귿 맞았죠. 그래서 기역과 디귿이 정답이겠네요. 다음 페이지에서 기역, 디귿이 정답입니다. 3번의 정답. 다음 30번입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겁니까? 종합문제겠네요. 1번 토지 매계약 체결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기 전에 당입 토지가 공용 수용됐다. 수용된 경우 토지를 넘길 수 없죠. 그러면 후발적 불능인데 수용은 누구에게도 잘못 없죠? 잘못 없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틀려요. 누구도 잘못 없잖아요. 이건 잘못 있을 때만 하는 거죠. 틀렸다. 2번 1번이 정답이고 타인소유 부동산도 매매 채권행을 할 수 있죠. 3번 계약이 합의 해지된 경우에도 민법상 해지 효과에 따른 제3자 이때도 제3자 보호됩니다. 4번 계약이 적복하게 해지된 후에도 차고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게 차고와 해지의 심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침할 때 해치 해치할 수 있다. 이게 심에 제일 많이 넘는 지분이에요. 5번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의 경우에 이행불룡 이행불룡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매수인이 그와 동시에 관계는 잔대금을 제공해야 되는 건 아니죠. 지금 일방은 이행 못하죠. 그럼 나는 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죠. 그냥 반대 채무 이행 제공 없이 한마디로 즉시 해지할 수 있죠. 정답 1번이 있습니다. 31번 민법 548주 1항 단서에 계약 해제 해제 소고표로 대항할 수 없는 제3자 제3자에 관한 설명이 틀린 겁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해제의 3자는 뭘 해야 보다 되죠? 등기 등기 해삼 등기 해삼 등기 이어서요. 다시 해제의 3자는 뭐해야 된다? 등기 해삼 등기 이어집니다. 해삼도 등기 해야 된다. 1번에서 해제 해제의 매매개혁에서 채무자의 책임 해삼이 된 뭘 가압류 뭘 가압류죠? 부동산을 가압류 이게 등기 했단 말이죠. 부동산을 가압류가 등기 했다. 그러니까 3자에 포함된다. 그래서 맞이 했습니다. 등기 했으니까. 자 이번에서는 계약이 해제되기 전에 계약상의 채권 채권은 등기 못 하죠. 등기 못 합니다. 그럼 보호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해당하지 안다. 해서 맞이 했습니다. 3번 매수인과 매매개혁을 체결한 후 그에게한 소유권 이전청원권 보존을 위한 카등기 등기 등기 했잖아요. 등기 그래서 제3자에 포함해서 맞았어요. 그러니까 해삼등기 꼭 외우세요. 다 읽을 필요 없잖아요. 4번에서 미등기 무호거거물에 관한 매매개혁 해제기 전에 매수인으로부터 그 무호거거물을 다시 매수하고 잘 보세요. 무호거거물 관리 대장입니까? 등기입니까? 대장이죠. 해삼등기 등기 대장 안 돼요. 해당한다 틀렸죠? 해당하지 않는다. 해삼등기입니다. 4번은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습니다. 아직 우리 시험에 다른 민법 시험에 나왔어요. 5번 계약해제 후 후네요. 그럼 선이 만포되죠. 그로 인한 원상회복 등기 등이 이루기 전에 해악당사자와 양립되지 아니한 법률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계약해제 사실 몰랐던 선이 3장 보내죠. 몰랐던 제3자에 대해서도 계약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가 해제로 보호되니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장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해제 후에는 선이만 보호되죠.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32번 32번 갑과 을은 소유자의 동그라미 갑소유의 X토지를 을에게 을에게 매도한 계약 체결하였고 갑은 을로부터 계약금 다 수령하였다. 계약금 전액 받았으니까 계약금 계약 성립했죠. 이제 틀린 겁니다. 1번 갑과 을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약정한 경우 그럼 당연히 소원의 위상 예정으로 추정한다. 맞았죠. 2번 계약금을 포기하고 행사를 해제했고 당사 합의로 배제할 수 있죠. 임의규정이라 합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다. 3번 우리 중도금 지급일 전 이행기 전에도 이행 미리 착수할 수 있죠. 전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라도 그럼 이행착수 했습니다. 갑은 이제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해제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이행착수 했으니까 3번 만약 우리 갑에게 약정계약금 일부만 일부만 지급한 경우 갑은 수령한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해제할 수 없다. 맞았죠. 수령한 계약금 배액이 아니라 이때 해약금 기준은 약정계약금이에요. 약정계약금이고 이 수령한 계약금이 아닙니다. 그래서 맞았어요. 5번 만약 엑스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국 내있고 매매계약에 대해서 허가를 받았네요.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 아니에요.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아니까 매수인은 돈 주는 거 매도인은 등기소류 교부 이게 이행착수입니다. 매매니까 허가받은 건 이행착수가 아니에요. 그럼 이행착수 안 했죠. 안 했으니까 갑은 계약금 배액을 상환하고 해제할 수 있다. 이행착수 안 했으니까 해제할 수 있답니다. 이 정답 5번이고 정답 5번이죠. 근데 잘 알아듭니다. 우리 모든 과거 마찬가지 모든 시험 우리나라 모든 시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만약 만약 있잖아요. 그 만약은 보통 두 경우에 사용합니다.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다시 만약을 언제 사용해요? 첫째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할 때 둘째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문제에서는 계약금 전액 계약금 전액을 수령했죠? 근데 4번은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4번은 만약은 4번 만약은 문제와 다르게 가정한 거예요. 그럼 4번만 계약금 전부 안 준 걸로 푸셔야 되고 자 5번에서는 토지거래가 나왔죠? 거기에 문제에 토지거래가 있나요? 없잖아요. 문제 그대로 하고 문제 없는 말을 더 가정 추가 가정할 때 만약 만약 씁니다. 그러니까 5번은 전액 지급한 거예요. 4번만 전액 지급하지 않은 걸로 풀어야 됩니다. 만약을 다시 문제 없는 말을 추가하거나 문제와 다르게 가정할 때 만약을 쓰는 겁니다. 참고로 알아둡니다. 일단 정답 5번이죠. 3.2.3번 계약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계약 목적이 된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않은 경우라도 즉 타인 권리 매매 가능하죠? 2번 매매 목적물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한 선이 알지 못한 선임의 수인은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그때는 계약을 해제 해야겠죠? 3번 부동산 매매 계약이 합의 해제된 경우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됐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이 말이 말소등기 없이 복귀하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이 깨졌으니까 원인 행위가 실효됐죠? 나가리 나가리 되면 말소등기 없이 소유권 복귀합니다. 4번 법원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법원 경매의 경우에는 권리 하자로 인한 담보 책임이 적용된다죠? 적용된다. 경매는 물건 하자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권리 하자는 적용된다. 5번 합의 해제와 소급표는 법정 해제와 같이 제3자를 해야지 못한다가 여기도 제3자 보호 규정 적용되는 거죠. 답이 4번입니다. 다음 임대차 설명 가장 틀린 겁니까? 1번 차임은 지급해야 되지만 반드시 금전이 아니어도 되죠? 물건이어도 가능하죠? 뭐 요즘 같은 시대에 마스크 100장 마스크 100장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임은 금전이나 물건 가능하다. 2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으로 매수증과 적보한 경우 임대인의 매매대금 입기까지는 임차인은 고물부지 임료 상당액을 반환해야 되죠. 내 땅 아니니까 사용료는 줘야 됩니다. 3번 임차인의 차임 앤책이 이익이 차임액에 달한다는 이유로 임대인의 임대책을 해제한 경우 이건 의무 위반 의무 위반 의무 위반 그 사유를 전차인에게 통지해야만 틀렸죠. 이건 의무 위반이라 통지하지 않더라도 전차인에게 해제로서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 자 4번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토지 임대차 기약 기간이 말념에 따라 지상 건물 소유자가 임대인 행사하는 민법 643주 소정에 이게 토지 임대차라 이게 지상을 매수 청구권은 저거는 매수 청구 대상이 되는 건물에 근제당권 근제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인정되죠. 그럼 우리나라에 저당권 없는 건물이 있을까요? 다 저당권이 있겠죠. 당연히 가능합니다. 5번 토지 임차인의 지상 매수 청구권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 거 아니죠. 이건 형성권이라 임차인이 매수해 그러면 무조건 사야 되고 임대인 승낙 필요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35번입니다. 자 임차인의 부속물이죠. 부속물 매수 청구 틀린 겁니다. 1번 토지 임차인에게 인정되지 않죠. 토지 임차인에게는 지상물 매수 청구 건물 임차인에게 부속물 매수죠. 1번은 맞았고 2번 임대료부터 매수했다면 가능합니다. 3번 전차인도 가능해요. 4번 이건 강행기종 강행기종이라 이를 인정하지 않는 약정은 무효 맞았죠. 무효 맞았고 5번 건물에 부속된 이상 오로지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해서 부속된 물건은 매수 청구 대상이 되지 않죠. 이건 객관적 편의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36번 여기까지 부동산실명법 부동산실명법이 시행된 후 부동산 명의시탁 이루어진 경우 법률관계 설명 틀린 거 틀린 거네요. 1번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명의시탁 약정 해지 해지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의 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서 맞았죠. 해지나 해지는 유효일 때 하는 건데 여긴 지금 무효니까 해지할 수 없다 해서 맞았습니다. 2번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 수탁자가 처분해서 제3취득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그럼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신탁자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물건적 초원권이 영구히 소멸 영구히 소멸 이랍니다. 신탁자의 물건적 청구권 영구히 소멸 했어요. 그 다음 명의신탁자가 제3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행사할 수 없으나 여기까지 맞았죠. 신탁자의 물건적 청구권 영구히 소멸 했어요. 맞았습니다. 그 후 명의신탁자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을 다시 취득했다면 명의신탁자 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구권 영구히 소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습니다. 영구히 소멸 했으니까 그래서 제일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영구히 소멸 꼭 기억하세요. 다음 3번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 명의수탁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적에서 명의수탁이 있다는 사실 알지 못한 알지 못한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마친 경우 등기는 유효죠. 유효.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부동산 매수자금 매수자금 상당에 부당이대판원 청구를 갖습니다. 등기는 유효니까 부동산을 뺏어올 수 없고 자기가 제공한 매수자금을 부당이대판원 청구하는 거죠. 맞았습니다. 4번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그 제3자는 아기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아기도 취득한다. 5번 이법에 허용되는 상호원 명의신탁의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위라고 다죠. 그 다음 공유민 분할 청구 소율을 제기해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 맞죠? 이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원 명의신탁은 당사자는 소유권을 정확히 구분했잖아요. 구분했으니까 분할 청구할 게 없죠. 없으니까 해소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말입니다. 37번 집합군물법 지금까지 집합군물법 틀린 겁니다. 1번 공용부분을 전주부분으로 변경하기 위해서 구조상으로 이용상으로 다른 전주부분과 당연히 독립성이 있어야 가능하죠. 전제가 독립성입니다. 2번 판례는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아직 시험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습니다. 구분소유적 일부가 정당한 권능 없이 집합군물의 복도 계단과 같은 공용부분을 배타적으로 점유에 사용한 경우 해당 공용부분이 구조상 이를 별개로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해당 공용부분을 점유에 사용함으로써 얻은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판안 의무가 있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죠. 변경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아무리 타액이 임대할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구분소유자들은 사용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당이득 반응 의무가 생긴다. 생긴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 변경판례 꼭 기억하세요. 3번 대지에 대한 지상권도 대지 사용권 될 수 있죠. 5번 집합건물 관리단 관리단은 구분소유자 전원 맞았어요. 별도 설립행이 필요하지 않죠. 맞았습니다. 5번 구분건물이 물리적으로 완성되기 전 전이라도 건축허가 신청 등을 통해서 구분의사 이것도 법률행위 법률행위라 객관적으로 표시되면 되죠. 표시되면 구분행위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여기까지 가등기 담보법 설명 오른 겁니다. 1번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담보권 시행을 통제한 후부터 담보 목적물에 대한 과실 수치권은 채권자에게 아직 기속하지 않죠. 통제만 할 게 아니라 청산금을 지급해야 그때부터 기속되는 거죠. 2번 채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통제함에 있어서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제 상대방에게 계속 그 뜻을 통제해야 되죠. 통제해야 되고 청산기간도 보장해야 되죠. 한번 청산금은 담보권 실행 통제 당시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에서 그 다음 피담보채권 액을 뺀 공제한 금액이며 그 부동산의 선순위 선순위 담보권이 있다면 위 피담보채권 액 이 두 번째 가로 위 피담보채권 액 두 번째 가로에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도 포함시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자 만약에 여기 첫 번째 담보목적 부동산 가액이 만약에 5억이다. 5억 5억 두 번째 피담보채권 2억 2억 이래요. 그러면 여기 선순위 담보로 담보한 채권이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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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2억 을 여기 포함시켜서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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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5억 에서 4억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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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포함시키려는 맞아요. 4번에서 통장 청산금액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계산된 액수와 맞지 않아도 상관없죠. 상관없습니다. 채권자는 정확하게 계산금액을 다시 통제한다 틀렸죠. 통제할 필요 없습니다. 일단 동갑으로 했으니까 실행통제 회로가 있어요. 대신 나중에 현실적 지급할 때는 정당한 금액을 지급하면 되는 거죠. 굳이 통제할 필요 없습니다. 5번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지 아니면 청구금 보조량 가등기인지 여부는 등기부를 보고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오른 거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죄송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오른 거 4번 틀렸으니까 오른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수정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가끔 실수를 해요. 오른 거 3번 39번에서 줄여서 상인법 상인법 설명 오른 겁니까? 오른 겁니다. 1번 일시사용이 명백하면 주인법 상인법 다 적용되지 않죠? 공통점 2번에서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을 중과실 중당과실로 전부 파손한 경우 임대인은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할 필요 없다. 이게 맞았죠? 그러니까 임차인이 중과실로 파손하잖아요. 그럼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이고 그때는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되지 않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3번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요구할 수 있으나 전체기한이 10년 10년이죠? 10년 4번 임대차가 종료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때 임차인은 관할 세무서가 아니죠? 소재지 법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합니다. 5번 임대차계 몫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계약의지 통고가 있으면 즉시가 아니라 3개월 후에 발생하죠? 그래서 정답이 2번입니다. 자 40번입니다. 주임법상 주택임대차 설명 틀린 거네요. 1번 임차인이 이익이 차임에게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 묵시역 경신이 법정 경신 이때는 인정되지 않죠? 월세도 안 내면 인정 안 해줍니다. 자 2번 조당권이 설정된 주택을 임차 임차하여 대학력을 갖추었더라도 후순위 조당권이 실행되면 경매가 나왔죠? 경매가 나오면 항상 말소기준 올리는 최선순위 조당권이에요. 이자가 경매했더라도 말소기준 올리는 최선순위 조당권 그럼 여기부터 다 소멸 다 소멸 소멸 다 소멸되는 거죠. 되니까 매수인 된 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들렸죠? 다 소멸 소멸됐으니까 대항할 수 없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3번 임대차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파는지 못하였다면 계속 전속된다 전속됩니다. 정례되지 않아요. 4번 임차인의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가족의 주민등록도 이 법상 대항요건 인정해줍니다. 5번 특별한 규정이 없느라 믿음기나 무호가 주택에도 이 법 적용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약간 어려운 게 많아 있습니다. 근데 그 1강부터 차고보니 공부했다면 그래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푸세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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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